안녕하십니까, 저는 부산 중앙고등학교의 농구부 코치 이게 명함이가? 슬럼프 같다, 온 더 마이 고만고만한 선수가 되버렸지 이 능력도 안 되는 시X 다 후들은 거 알아 뭐란 말이야? 볼수!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본선 진출이다 팀 선수들은 이게 다입니까? 우리한테는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 바로 체력 중앙고 본선 진출 가자! 제 37의 대한남녀 중고농구대회 교체 멤버 없이는 시합 배고나마는 아이가? 초반 울풍을 일으켰지만 교체 멤버가 없는 위기의 부산 중앙고 겁먹지 말고 발려들어가지고 다시 잡아내가 조금만 더 아깝게 쟤들 지금 서있기도 힘든 일이야 최양체로 분류됐던 부산 중앙고가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을 즐기자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수면 우와 우리 계란 많이